자 기다리던 엘들링 DLC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게 되는군요 엘들링 1을 재밌게 1? 1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2도 안 나왔는데 이번 DLC가 엘들링 2라고 얘기할 만큼의 불량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왜 패드가 인식이 안 되니 자 가보도록 하죠 화이팅 오늘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으려나 어디에서 껐지 내가? 아 여기서 끝났구나 첫 입수한 아이템의 느낌표를 표시 새로 생긴 건가? 아 나도 이 옷을 입고 있었구나 아 남들이 왜 다 이런 투구를 쓰고 있지? 이랬는데 나도 이거 쓰고 있었구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강공격이고 이게 약공격이었나? 이게 패링인데다가 이게 저네 아 오케이 자 아이고 지금 내가 0원이었나? 얼마 있었지? 잠깐만 맵이 이거지? 자 지금 어 모그인 왕조며? 거기 어디더라? 어디였지? 나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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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아니야 이거 짐승의 신전 거기고 라단이 있는데 여기 지하? 아 잠깐만 우물로 가야 잠깐만 지하 어디 잠깐만 어떻게 하지 이거? 지하 표시 녹스텔라 여기 아니고 시프라강 왕조뷰 입구 왕조뷰 입구로 가야 되는 건가요? 가보죠 아 여기네 여기네 맞네 여기네 아 150이 안 돼 아 뭐야 나 150 된 줄 알았어 아 이런 미친 3레벨 올려야 아니 세상에 레벨 3이 모자랐어? 아니 금방 올리지 팜이 안 되지 괜찮 괜찮 아 잠깐만 여기 말고 달리기가 뭐냐 이게 점프 달리기가 뭐지 아 포션 먹었어 아 이게 포션이고 아 이게 달리기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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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150 된 줄 알았어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파밍을 여기서 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헬로우 롱타임 노시 아 5만원 있네 잠깐만 이거 다 올리고 남은 게 5만원 있네 얼마 필요해? 14만 기량 올인을 했으니까 3개를 올린다 치면 아 씨 파밍 개많이 개많이 해야 되네 적금 다 깨서 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잠깐만 잠깐만 때리는 방법도 때리는 방법도 헷갈리네 죽어라 이 녀석 야 여기 파밍이어가 나 진짜 진작에 확인을 해볼걸 확인할까 말까 하다가 죄송합니다 전 제가 150이 된 줄 알았어요 나 왜 너무 당연하게 15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한 번 쓸면 얼마나 걸리지 아우 야 잠깐만 아 내 체력은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우 체력은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아 내가 봤을 때 난 체력은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아 야파라 씨 한 번만 쉬고 룬 녹아다 여기 아니에요 저 여기서 파밍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 더 주는 데가 있나 더 많이 주는 데는 있었던 것 같아 5천원씩 주던 데가 있었던 것 같아 아우 이런 씨 뭐야 어디 갔어 어 어 헤이 어디 갔어 뭐야 혼자 떨어졌네 난 죽택 이리 와 까만 까만 어디서 재주를 부려 난 그런 거 안 봐줘 아우 젠장 아 아파 이놈아 붉은 빈 여긴 애들 다 한 번씩 없으면 얼마나 뭐 일어나 싸우는 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적금을 미리 털어버려서 후회가 되네 아니야 아 한 번 더 돌아야지 아 더 많이 주는 데 없나 몬스터 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 한 데는 없을 것 같아 빠르고 편안하게 하기 딱 좋은 곳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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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놈아 애들이 반응을 안 하잖아 아 떨어져 오이 씨 아 물약 강화도 좀 해야되겠다 하다보면 강화하는건 있겠다 애들이 막 의욕이 없어 구르는데 스테미너가 원래 안달았던가 아 보스가 아니라서 그런가 몬스터랑 싸우는게 아니라서 그런가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아예 안나요 아 묘하게 모자르네 꽤 오래걸리겠는데요 한시간가량정도 파밍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유튜브 올라갈때는 파밍한건 싹 초반에 파밍하는거 살짝 보여주고 잘라야겠다 잘가 떨어진다 어 죽은건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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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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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엣이 지역 앞에 있는 보스를 잡으면 얼마나 모을까요 거기 근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진 않으니까 더 오래 걸리려나 아 그래요 거기까지 가볼까 그냥 잠모비 3천이상 이만큼 많이 있나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불안한건 불안한건 얘는 안전한 대신에 조금 소량인거고 거기는 안전하지 않은데 많이 벌 수 있는 곳인거 아니지 좀 기량캐니까 일단 기량불빵합니다 한번 가볼까 중턱 중턱 중턱으로 가보죠 들어가기 바로 전이니까 이 안에 있었던가 오우씨 어두워 뭐가 이렇게 어둡지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여기 맞아 아 잠깐만 원래는 저 위에잖아 활로 유도해서 아 오 몇 마리야 자신 없는데 여기서 안 죽을거란 자신이 없는데 마법 쓰는 애들도 있어서 얼마나 주나 그래 죽어도 괜찮아 뭐 갖고있는 돈 다시 주우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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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어 탈리스만의 효과로 어 어 뭐야 나 가지 가지 갖고 있었어 아 가지 하나 날려먹었네 뭐야 희생의 가지가 사라져버렸어 이딴 거에 아 이딴 거에 어 잠깐만 지금은 물론 미약하지만 아 아 아 아 이거 참 단체로 몰려들면 곤란한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라 오라 멀리서 공격하는 애들 아니면 오라 아 아 어머 얘 출혈 터지는 애잖아 아 아 아 너부터 하자 아 아 도전합니다 아 페링스 놈이야 아이 미친 야 이거 안전하게 잡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아이씨 아 아 아니 얼마 주는데 아 얼마 주는지만 보자 어 나 궁금해서 그래 아니 얼마 주는지만 좀 보고 싶은데 아 이 자식들이 순서대로 와서 때리지 단체로 그냥 좋아 저 위에 녀석부터 없애야되겠다 밑에 밑에 애들은 어 뭔데 쟤 억울 안 끌렸지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쟤 왜 억울 안 끌리는데 뭐야 아니 뭐야 아깐 억울으로 끌렸잖아 뭐지 착실하게 그냥 아 저것도 어떻게 주워와 아 아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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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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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데로 가자 그냥 아 이거 돈 많이 벌려고 했다가 이거 시간만 버릴 거 같애 가자 한번 쉬어 안되겠네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네요 우리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서 파밍을 합시다 뭐 이미 저거 두 번 죽을 때 세 번 죽을 때 파밍 꽤 했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됐는데 다 여기서 파밍을 하는 이유가 있어 방패맨 아이고 자 여기서 하는데 얼마나 보이나 보자 다 잡았을 때 다 잡았을 때 한 2만원 보이나 아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얘네는 안 아프거든 아우 2만원 정도 모이겠네 중터 아까 거 걔네들 말고 거기를 가볼까 이 안에 있는 쪽은 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지 잠깐만 저거 밑에 저게 돈이 좀 되는 거 같던데 저거 저거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저거 돈 좀 되는 거 같던데 쟤 저 새가 얼마지 입구 근처에 있는 애들 한번 볼까 여기 이 아래쪽으로 이거 시체인가? 아 시체네 이 아래쪽에 애들 얼마 주나 보자 여기 해골 바가지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 아 아 생각났어 안 좋은 기억이 착실하게 벌러 갈게요 그냥 아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기 여기 해골 영원들이 어 날 가만두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얘네들 얼마 주나 아 289원? 아유 이씨 만하네 자부나 말하나 이거 그냥 그냥 거기서 할게요 예 거기가 파밍지역이라고 얘기한대는 이유가 있어 여기만 한 데가 없다 2레벨이니까 금방 올릴 겁니다 아마 아 아 아 아 진짜 미쳤나봐 아 아 아 왜 그랬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갔다 아 아니 다운받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들어가 봐야지 이랬는데 또 미리 먼저 알고 있으면 재미없을까봐 미리 먼저 알았어야 했어 쓸데없이 뭔가 정말 새로 하는 것처럼 하려고 오랜만에 들어간 걸로 하려고 안 켰더니만 이런 실수가 죄송합니다 뭐 천천히 진행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네들도 혹시 2천원 주냐? 어 돈 되네 오 여기까지 보면 한 4만원 모이네요 한 4만원 좀 안되네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정도 다섯 번 아니야 다섯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의외로 금방일 것 같네요 좀만 기다립시오 여러분 아 땅냅도 힘들다는데 아 땅냅도 힘들다는데 내 자신 내 자신 무슨 정신머리로 떨어져 잘 가라 가서 올라가면 돈을 좀 더 주려나? 입장 자체가 150 아니에요? 150 안되면 입장도 못하는거 아니었어요? 입장 제한은 없어 가서 잡을걸 그랬나? 2번 턴만 올리고 어차피 하나 남았으니까 보스 전이 150이면 되니까 맞네 라단이랑 모모구나 아우! 그래도 150은 되야지 이것만 잡고 가자 그러면 아! 아이씨 자 주워 서 맞네 한번 더 파밍하고 딱 가면 되겠네 한번 싹 털고 가면 되겠네 아 아우 오! 애 먹어 오이씨 죽으면 안돼 저 돈이 아깝지 않니? 아이 붉은 개미 저리 안꺼져? 아이 진짜 얌전히 기다리는 애들을 봐 얼마나 착하니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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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4마리가 뭉쳐있어서 아 저 4마리가 뭉쳐있어서 아까 궁금했는데 궁금했는데 싹 다 죽이고 왔을 때 여기가 34,000 으응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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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미친 개 아잇! 아잇! 이런 개 어! 됐다 먹으면 된다 어! 달려서 먹어서 이제 거리를 좁혔으니까 그냥 먹으러 가면 된다 달리자 가서 그냥 먹고 아 있어요 있는데 까먹는 게 문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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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리면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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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업 레벨업 레벨하나 올리고 Tai report 화내로 이romagnety 아 이무세요 선생님 잠깐만 순서 일 그 알통에서 들어가는 건가? 한쪽짜리 아직 못 열네 알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달려 터지는 녀석들이라 싹 다 무시하고 달려야 돼 무빙무빙 막 알아서 죽네 돈 모이는 거 봐 이런 개 아니 비켜 이 새끼야 아니 얘 어떻게 피해 얘 어떻게 피해서 갔지? 아니 얘 아니 얘 아니 얘 어떻게 피하지? 얘 어떻게 피해 이쪽 아닌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닌데 나 얘 잡은 기억 없는데 저 돌아서 가나? 여기 아닌가? 이쪽 끼려 아닌가? 아닌데 여기 아니야? 움직이질 않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끝이던가? 아닌데 아 잡아! 못 잡을 거 뭐 있어 잡으면 되지 쉴을 터지니까 좋네 오 돈 좋게 주는데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생겼던가? 오 어두워 뭐야 길이 어디야 이거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뭐야 뭐가 이렇게 어두워 아 깜짝이야 어우 어두워 저기 뭐가 있는데 막 칼을 휘두르는 소리가 나는데 뒤에 뭐 있어 잠깐만 어디야 어 어 어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어? 아 뭐야 에이 여기 아까 거기서 에이 반대로 왔다 아닌가? 원래 여긴가? 어 여기 맞나? 벌써부터 길을 모르겠네 입구 아니야? 아 여긴가? 아 여긴 여긴가? 이 옆길 문인가? 여기였나? 어? 아 여기네 아 여기였구나 아 맞네 맞네 여기네 에이 처음부터 이쪽으로 왔으면 됐는데 이쪽으로 왔으면 됐는데 가자 어 맞네 난 저 화톱불을 안찍은 건가? 아닌가? 저게 진입하는 그건가? 와 이걸 잡아놓고 내가 이걸 안찍은 거였어? 아 이런 바보 같은 열심히 잡아놓고 이걸 안찍고 저걸 돌아서 왔단 말이야? 하 자 갑시다 희인자의 땅으로 오 마이큰 페이크 트리츠 아 저게 다 왔어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땅으로 미클라의 전화가 들었고 미클라의 전화가 들었고 네가 찾아놓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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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할 것 같네 오케이 메마른 팔을 만진다 갑니다 갑니다 터치 아 드디어 가네 왜 150에 매여 있었냐 가다보면 레벨 올릴 수 있겠지 일단 어찌 보면 하드 모드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래픽이 좀 다르네요 일로 넘어오니까 이야 나무 미쳤는데 일단 찍고 평지가 예쁘긴 한데 이런 게임 특징이 이런 맵 특징이 말이죠 연결되는 축복도 없네 바람이 안 가르쳐주네 특징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저 풀 뭐지? 저 풀 뭐야? 이거 다 묘지야? 대박 이런데 소울이 쓸 것 같애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 어 오른쪽 이쪽 앞에 지도 있다 아 저기 있다 지도부터 먹죠 잠깐만 이렇게 뛰어다닐 게 아니잖아 안녕 오랜만이야 토렌드 헬로 토렌드 방금 뭐지 아 소재 와우 와 근데 잠깐만 이게 가운데면 아니 가운데면 아니겠지 이 나무는 뭐야 나무에 혹시 아 버섯 저 이상한 불덩이한테 가볼까 어 새도 있다 아 날라다니는 몬스터가 있어 또 하아 하아 아이고 아이고 얼마 주냐 1500원? 얼마 먹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소울 같은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소울 같은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어휴 타면 느려가지고 저 거의 쉬워 보이진 않는데 딜 엄청 세요 그나마 내가 체력이 높아서 아주 궁금하다 150도 안 되는데 싸워도 되나 원장 레벨이긴 하지만 낮어도 싸울 수 있겠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번가 다음에 올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으어어억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뭐야 뭐가 죽었어 계속 오는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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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내려봐 레벨이 낮아서 조심해야 돼 야 너무 얼마 주냐? 700원 여긴 뭐하는 데냐? 여기도 뭐 있나? 어흑! 항아리 뭔지 모르지만 아이템이 쓸 것 같았을까? 도공의 제작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일단은 이 길 따라서 위로 쭉 위로 쭉 가자 위쪽으로 아 불인... 아 거인 빼고 맵을 뚫고 움직여야 되겠네 밟아 소울을 먹고 룬을 먹고 반짝이는 거 없는지 반짝이는 거 없는지 이따 위로 쭉 갑시다 뭔 소리야 뒤에 뭐가 쫓아오는데 저 거인 잡으면 얼마 줄까? 어흑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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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죽어라 이 녀석들아 죽어라 이 녀석들아 단체로 있네 1,400원? 1명 더 1명 더 괜찮네 어 뭐야 무기다 역수검? 이거 무슨 무기지? 저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면 거의 넓만지 보고싶다 꼼꼼하게 돌아다니기에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원래 초반에는 맵을 뚫는 맛으로 가는 거지 뭐지 이건? 어? 어? 이게 뭐야? 그림자 나무의 가호 그림자 땅 각지에서 그림자 나무 파편을 구할 수 있다 축복해서 이를 소비해 그림자 나무 가호를 올릴 수 있다 그림자 나무 가호는 이를 받은 자의 공격력과 감격률 아 감격률 경갑률을 높이나 밖에서는 효과가 없다 아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 보네 어 이 표시인가? 잠깐만 이 십자는 뭐지? 이걸 모아서 업글 시키는 건가? 나의 첫 육체를 이곳에 버린다 뭐지 이게?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아까 만나라고 했던 사람인가 보다 어 그러면 얘 나랑 나중에도 만난다는 소린데 저쪽은 나중에 가고 이쪽은 뭐지? 사실 왕 찾아다니는 게임이라 이런 게 보스 찾는 게임이잖아 보스를 찾고 아 보스 못 깨겠네 강화해야지 아 보스 힘드네 아이템 구해야지 아 보스 힘드네 일단 시작은 보스로 시작하는데 아직 5만원밖에 안 돼서 뭐야 뭐야 어 여기도 있다 어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구역마다 사람이 다 있네 오케이 벌써 3개 뚫었어 여기도 똑같은 말 써있나? 나의 육체를 깎아 이곳에 버린다 어 양파기사 느낌 나 뚱뚱인가 보 어? 뭐야? 간절임 간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아이템 먹는 아이템 간절임하니까 간 먹고 싶네 순대 간 당신은 이가 앙벽이었습니다. 나는 앙벽을 요청합니다. 내가 첫 장면을 지지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다른 인도를, 율대적을 제시한 약사한 목소리로, 정말 고통한 한 명이 제가 다시 한 번이 있었습니다. 내 경쟁이 많은 날은 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곳에 정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edit을 당하는 목소리로, 그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할 수 없을지, 새로운 마스터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성문을 열어라 여기가 제일 먼저 올만한 데는 맞을 것 같은데? 보스 같은데? 아니겠지? 아니야 보스가 바로 성문을 열고 들어갈 리가 없어 이 안 어딘가는 보스 한 마리가 있다 왠지 안 열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열리네? 문을 열어라 약간 지하 던전 같다 아니네 오 뭐야 으악 너무 싫어 아 벌레 뭐야 너 얼마 주냐 1,400원 밖에 안 줘? 뭐야 징그러워 뭐야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저거 열려고 했다가 분명히 또 뒤통수 후려치는 놈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네 아 어 뭐야 전..전갈 뭐야 전갈이야 이거 귀뚜라미야 뭐야 이거 어 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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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레 어 어 전갈이야? 보스 중에 혹시 전갈이 있나? 이게 뭐야 그림자 땅 각지에서 영혼의 죄를 구할 수 있다 숙봉에서 이를 소비해 영혼의 죄의 가호를 올릴 수 있다 영혼의 죄의 가호는 소환하는 영체와 영화의 공격력 경감률을 높인 아 이것도 그건네 업그라는 거네 뭔 소리야 뒤늦게 어 저기도 있네 이런건 깔끔하게 잡는게 좋아 자 안녕 엏 아 으 넝 너무 싫어 죽는 것도 보기 싫어 completamente 아 근육 데빙 몰빵한 이유가 이런거죠 맞으면 아프구나 맞으면 아프구나 구르기 구르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 내 돈 잠깐만 강화할 수 있대죠 그림자 땅에 가오 일단 갖고 있으니까 두개 먹었으니까 아 얜 두개나 있어야 되네 오케이 다시 죽으러 가야되겠네 내 돈 정갈새끼가 이걸 내 돈 내 돈 내놔 어서오라 어서오라 달려서 올라가는게 낫겠네 살코 어떻게 헤어쓰 갑οι 돌아보낼걸 거슬리는 건 다 없애야돼 천천히 일단 먼저 먹어 으으 다리 많은 거 극혐 검은불라비 오 뭐야 지역 이름 나오네 벨라트 좋아 일단 쉬고 도시로 들어왔네요 보면은 여기가 보스가 있는 장소 같거든요 여기 넓은 성벽 지금까지 싸우는 걸로 느낌을 따지자면 쇼컷이구만 뭔가 지금 무기 별로 나쁘지 않은데 이쪽에서 안 늘려 보스 쇼컷인가 아 오우씨 오 아파 아 아파요 아 아 아우 이런 미친 아 아니 아 아 포션이 아니라 토렌트를 부르는 거 도시로 오우씨 개 아프네 두방컷이야 두방컷 저번 편에서도 그랬지만 토렌트는 내 고기방패 토렌트는 나의 고기방패이기 때문에 아우씨 아우씨 2200원? 많이 주네 그러게요 막 부족한 느낌은 안 드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씨 지도를 못 봐 반대편으로 봐야 팀 파밍부터 해 어? 이거 뭐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 잠깐만 비켜봐 어 단석이다 쟤네들 여기까지 불러야 되겠다 저 멀리서 공격하는 애들 피해야돼 저 멀리서 공격하는 애들 어서와 빨리와 빨리와 지하를 먼저 갈까? 아냐 저희 먼저 가자 지하를 좀 나중에 하자 오 옆겔도 있네? 메스 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죄송해요 오 너무 놀랐어요 오 진짜 놀랬다 오 여기 소리도 없이 오 소리 질려서 죄송해요 오 너무 놀랬어 오 어디서 나온 거야? 위에 있었나? 나 너무 놀랬어 아 진짜 깜짝 놀랬네 아 진짜 깜짝 놀랬네 글씨 글씨 나오지 않나요? 그냥 안 나오던가? 온라인 하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 여태까지 오프라인 했었던 거 같은데 온라인 하면 누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신경쓰여서 내가 그때 껐던 거 같은데 아이고 이번엔 키고 할게요 아 하지 않는다 제안한다 있네 아 끄나기 상관없구나 아 아 아 뭐야 와 어떻게 소리도 없이 오냐 자꾸 어? 길이 저기가 아닌가? 아 불루화페? 이거 뭐 어딨 쓰는 거지? 자꾸 나오네 어어어 좋아 좋아 한번 쉬고 가 아니 얘네들이 그림자라서 그런가 왜 여기 저장소가 있지? 아 너네들이구나 마법 쓰던 녀석이 여기도 잠겨있어 호기심 이런데 꼭 뭔가 숨겨져있다고 어 저기 아이템있다 역시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역시 영씨 영씨 이런데 있을줄 알았어 이런거 잘 봐야된다고 저기도 있다 이런거 지붕에다 해놨을거 같아 지붕 위에 몬스터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숨어있는 녀석들이 뒤통수 때릴거 같은데 나 여기있는 애들 지금 새로 생겨가지고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이것도 이것도 다 경험치에서 온거라서 다크소울 할 때도 지붕에 좀 집착을 한 경향이 집착을 한 경향이 아 이건 아니지 올라가게 해줘야지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빠졌다고 이걸 못 아 아 아 됐다 아 높은데서 올라가야지 아 됐다 됐다 아 뭐야 화폐? 아니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는데 오케이 가자 아이템 화폐? 어디있지? 뿔 화폐 뿔 화폐 뭐 아이템이 없는데? 뭐지? 아 여기서 봐야되는구나 아 여기있다 발견력이 상승한다? 발견력이 뭐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뭐 저 아이템 써야지 볼 수 있는게 있나? 뭘까요? 발견력이라는게? 발견력이라는게? 아 아 심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쌍칼 아 아 눔 Д 소 tao 억 어우 야 이거 연속공격이라 아휴 야 미친 Medical 야 내꺼 한 대 맞아라 어우 씨 어우 연속공격 미쳤네 그냥 꿀든사의 곡검 아이템을 주는 애였구나 아파라 아래로 가자 음 깜찍 오 아야 카메라 돌아가 카메라 한방커신 녀석들이 일단 저 나무로 갈게요 저긴 이따가자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뭔데 이 나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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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 미친 죽어라 이 자식아 오 이거 데미지가 좀 쎄다 이 녀석 성전의 휘장 이건 뭘까요? 성전의 휘장 어디있어? 휘장? 휘장? 뭘까? 뭔지 보고싶어 휘장이면 탈리스만족은 아니고 뭔지 보고싶은데 어딨는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아 맞아 새로 얻은 건 느낌표 뜬다 했는데 정렬 아 입수순 입수순으로 해야 금방 보지 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 어딨는 거야? 그냥 얻는 건가? 뭐지? 약간 업적인가? 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데미지 잘 나온다 나 열심히 파밍한 보람이 있네 비통한 외침 전회 여긴 가는 게 아니고 탈리스만족에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다 적을 쓰러트렸을 때 공격력을 높인다? 음 나쁘지 않기는 한데 잡몹 잡을 땐 좀 좋을 것 같네 확실히 잡몹 을 많이 죽이니까 아 화살 막 크게 쓸모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오로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보스랑 싸울 때 좋은 것들만 수집해야 돼 그게 제일 좋아 보스한테 쓸만한 거는 잡몹한테도 좋기 때문에 아 아 이런 아우 씨 깜짝 놀랐다 뭐야 어우 깜짝이야 뒤통수 우려치다니 비겁하다 그럴 줄 알았어 아 뭐야 너도 큰 칼 쓰는 애였네 단서 뭐냐 벌레 같은데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어 끈 우리는 일단 오염 위주인가 봐 이거 불 한 번 만나면은 강화 한 번 할 수 있겠는데요 조신병이 생겨가지고 창고 열쇠 창고가 어디지 쇼컷인가 어 이거 여기 올라가는 길인가 아까 거기 오케이 투척단검 이것도 그 보스때 다 썼는데 내 기억에는 마지막 보스 쯤 왔을 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투척단검 어 쇼컷인가 발견했다 쇼컷의 느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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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난다 쇼컷의 냄새가 그렇지 어 어 이거 아까 들어올 때 거기잖아 아 이걸로 여는 건가 아 맞네 쇼컷이다 우우 찾았다 들어올 때 그 입구야 잠깐만 천 원 모자란 거 이천 원 모자란 거지? 조그만한 룬은 지금 써도 돼 어딨냐 지금 나 거대한 룬도 안 써서 사실 조그만한 룬 두 개 아까 주었던 것 같은데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까 줍지 않았나? 여기 아닌가? 단석 꽃 아 여기 있다 얼마야 6,200원? 아니 여기 뭐가 잠깐만 500원 파밍하는 게 낫겠어 잃어버릴 거 그냥 안 쓴 거 많아요 2,000원 나오니까 아우 18 이거는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 만 원이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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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만 원 만 원 만 원을 조금만 더 파밍을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왔다 갔다 하자 얘네 두 명 잡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꼬꼬 쪽에 아이템? 아 얘네 다 잡으면 얼마나 나오려나? 700원 약 800원씩 나오네 여기에서 마저도 한 세 번만 더 싸우면 되겠다 나와라 아 아씨 옆으로 굴러야 되는데 정면으로 구른 거 실화냐 야야야야야야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렇지 15만 천 원이지 어 되겠다 됐다 됐다 오케이 레벨 업 오른손 무기 강력하다 됐다 됐다 이제야 좀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편안 150 달성 가자 어, 뭔 소리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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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을래 들이구나 넓은 공간 심상치 않은데 뭐 중간 보스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네 그냥 공간이네 어 두마리나 있어 어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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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스만 이거 탈리스만 독 면역고 이런 걸로 이런 문 닫히나? 아니네 아 여기 있구나 뭘 당기고 있는 거야 와 이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독 전에도 있었나 독 면역이 한 마리를 일단 작은 벌레들 다 오는 거 보고 내려와 와라 그렇지 못 나오지로 아 아 와 씨 와 씨 야 잠깐만 벽 뚫고 야야야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오우 오우 씨 오우 씨 벽을 뚫고 공격하는 게 어딨어 점프해라 점프 가지 말고 와라 오 됐다 이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두 마리지 내려와 너도 같은 방법으로 싸우자 이리와 오 얘는 색깔이 좀 다르네 불이냐 너 아닌데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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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나올 줄 알았어 어머머 나올 줄 아는 놈이었단 말이야 오우 씨 깜짝 놀래라 못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배신이야 오 활이다 뼈 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계단은 한쪽만이죠 어 뭐야 여기는 가는 길이 아닌가 보네 길이 여기가 아니었다 이쪽이네 아 유도예요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해도 난 안 쓸 거니까 어차피 두루미 두루미 아 어 와 이게 데미지가 센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체력이 커서 그나마 다행이지 체력을 이만큼 올려놔서 다행이지 아니면은 큰일 날 뻔했다 어 지금 피통빨로 하고 있어 맞는 것 같아요 피통빨 어 항아리다 어 아 깜짝이야 황금종자 아 어 뭐야 항아리다가 아니라 항아리를 든 사람이었구나 뭐지 빛이 나는데 내놔 황금뿔 화폐 아 씨 저 녀석 저기 또 있네 아 잠깐만요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쟤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잠깐만 시선에서 좀 멀어진 모습으로다 불안해 소울게임은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지금 내니까 빨리 보스 만나고 싶은데 아 나 쟤 너무 싫어 어 여긴 뭐야 여기 무슨 길이지 여기 밑에도 길이 있네 뒤통수를 한 번 뒤통수를 한 번 뿌려 칠 수 있으려나 걸음 속도가 똑같아서 아 아 어 아 Foreign 다른애네 다른애네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날 놔줘 날 놔줘 날 놔주세요 날 놔주세요 한방 어 됐다 어 얘도 검 주는 것 같은데 아 투구야?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아 좋은 건 아니군요 역시 이것만큼 좋은 게 없구만 아 6개? 6개야 빨리 찾아야겠다 빨리 찾아야겠다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썼어 포션을 오! 뭐하는 데지 뭐 타고 내려가나? 아 여기 사다리 있구나 으 아까 막 봤던 그 벌레다 아까 봤던 벌레 아 여기 그거 밑에구나 안 죽었네 죽은 줄 알았더니 안 죽었네 죽은 줄 알았더니 아 씨 깜짝이야 어 러브버그 같아 날아다니는 소리부서 아 맞네 아까 반대편에서 보던 거기네요 으으 뭐야 후덕이 뱉어 후덕이 뱉는 거야 몸에서 나오는 거야 아 랜턴 아닌데 랜턴 켰어 아 랜턴 켰어 아 랜턴 아닌데 랜턴 켰어 이리와 약간 이런 소울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역겨운 아이템을 만들까를 항상 고민하시겠지? 뭔가 썩고, 냄새나고 부패되고 맨날 다 최대한 암울하고 더러운 것들로다가 이름을 약간 그런 것들로만 곰팡이 막 약간 세계관 자체가 암울하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다 썩었어 듣다보니까 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범죄자 느낌인 특수2 컨셉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축복을 빨리 찾아야겠는데요 디스커스팅 그래 너무 리얼해 소리가 너무 리얼해 소리가 오 영혼제, 오 영혼제 찾았다 오오오오 좋아좋아 이러면 업글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아까 끊겼던데 거기구나 한 바퀴 뺑 돌아서 왔네 어디서 많이 보던 길인데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길이 있다 여기 뭐지 연속공격 뭔데 뭐야 이거 이거 이 친구 단차가 있다 보니까 헛손질 개쩌네 어 찾았다 나이스 느낌이 옵니다 네 15만 15만 15,000이 아니라 어 드디어 발견 어 뭐야 오오오 뭐지 같이 싸울 수 있나보네 잠깐만 어 일단 불러 계속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 멀기트 잡을 때도 불렀잖아 일단 오시오 여기서 나타나던가 아마 커지긴 해도 어 잠깐만 협력자 있다는건 보스인데 잠깐만 드디어 보스인가 어 왔다 왔다 그 녀석 왔다 그 녀석이구나 사자다 아 어부른 주거인 것 같은데... 상담이 계시네... 헉! 사람 다리였어? 오 마이 갓... 뭐 다리가 4개야 그러면? 사람인데? 패턴을 한번 봅시다 오우야 데미지가... 잠깐만 저거... 오우야 잠깐만 프레이어한테는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네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네? 나한테 엄청 세게 들어갔는데? 너 그 갑옷 좋다야. 아니 어그로가 협력자한테만 끌리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나 본데? 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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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돈은... 이거 세 번이야? 세 번 죽는게 뭐야? 두 번? 어! 뭐지? 데미지가... 아니 데미지가 상당한데? 데미지가 답이 없는데? 잠깐만 딱 150은 어려우려나? 일단 들어가서... 어! 아씨 안 불러줬어! 아 불러졌네... 그러면 이쪽에 싸우고... 플레이어가... 플레이어한테 어그로 끌리고... 잠깐만... 난 돈 좀 줄게... 50,000원이면... 어? 파미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가까운... P1! P1! 어휴... 어휴... 근데 데미지도 별로 안들어가는데... 딜도 별로 안들어갔네... 어 뭐야... 머리 때려야 돼! 뭐야... 왜 데미지가 안들어가? 엉덩이는 안되는거야? 어? 오우... 아... 뭐지? 자... 딱딱... 아... 아.. 한 번 기절했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시점이! 시점이 이건 아니지 않나? 야야야야야... 아... 뭐야 이거 번개 또 치네 비가 오는데 아우 뭐야 이거 어려운 거 또 뭐야 아우 저 친구를 탱커로 쏴야되네 근데 단피 됐는데 저 친구 피가 저 정도면 내가 저 다음에 싸울 수 있으려나 와 빡센데 이거 혼자서 깨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깨는 거야? 어떻게 혼자서 싸우는 거지? 죽였어 죽였어 죽였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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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로 군산되는 것도 나름 불편할 수 있어 혼자서 한번 싸워봐야겠다 두번 컷이야 물리면 혼자서 해봐야겠는데 다시 도전 다시 도전 혼자서 다시 도전 아니 들어오자마자 인문도 온다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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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아이씨 아 나름 잘 싸웠는데 아 나름 잘 싸웠는데 나름 잘 싸웠는데 까비 전회를 잘 싸울까? 전회 쓸 타이밍이 있잖아 아고 아이씨 아이씨 이건 그냥 도망가는 게 낫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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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5만원 버려? 이거 돈 신경 쓰느라고 정면싸움을 못하고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지 야야야 야 잠깐만 죽을거면 그냥 아이고 방패 안되잖아 아니 저정도면 사람이 두명이 아니라 엔들링 세계관으로 치면은 네발 다 사람발 아닐까요 하나의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뿜는데 어딨냐 한 번에 커지네 아 고생길이 허나다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합니다 어느순간 안되겠다 안되겠다 싶으면 파밍을 더 해야겠다 아 아니 아 돈 버릴게요 5만원 아 5만원 다시 모으면 되지 돈 먹으라고 거리 조절이 안돼 5만원 버려 그냥 5만4천원 따위 여기 있는 애들 몇번 잡으면 끝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본인은 뒤통수 저렇게 때릴때 거리앉아서 저 난리 치는데 쟤는 뒤통수로 때리는게 어딨어 저럴거면 저 꼬리 때리는거 데미지 들어가야지 너무하네 치사하네 그냥 와 때리투모 어디로 봐야되네 와 때리투모 어디로 봐야되네 예측을 해야 돼 예측 날아오는걸 예측하고 움직여야 한다 쉿 쉿 너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진 않은데.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빨리 굴렀다. 즉사기인가 이거? 와 이거 즉사기네. 즉사 패턴이 있네요. 음. 다시. 다시. 한 대씩.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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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era 와. 저거 바로 이어서 해. 아 패턴 보인다 저거 주먹 구름인가? 여기까지 치는거? 아 너무 늦게 굴렀다 아 늦게 굴렀다 늦게 굴렀어 처음 보스부터 빡세네요 990 아 타이밍 아 타이밍 아 타이밍 아 칼이 왜이렇게 짧은거야 아 칼 왜이렇게 짧아 조금만 더 길게 해주지 혼자서 못 깨려나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깰 수 있을거 같았는데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아 아 영체가 더 약할거 같아 협력자보다 느낌이 이정도 데미지가 나오는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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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이 많고 많지않고가 중요한게 아니야 이거 포션은 쓸만큼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도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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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고나서 한 바퀴 돌잖아 기억해 기억하란 말이야 와 미친 데미지 아니 사람 중형 맞네 머리가 있네 머리 없는 줄 알았더니 와 미쳤네 야 너 한번 다시 나와봐 원래 첫 발이 개끗발이라고 진짜 첫 판 이후로는 도저히 안되네 처음이 제일 잘해 처음이 제일 잘 되는게 개빡심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박자 잘못 탔다. 박자를 잘못 탔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만.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아 세 번 굴렀는데 이게 무슨. 아 왜 나야. 아 쟨 줄 알았는데. 아 어그로 쟨 줄 알았는데. 아 어그로 쟨 줄 알았는데. 뭐야 나였어? 아니 쟤를 불러도 소연이 없네. 어그로가 쟬로 안가. 아 이게 뭐야. 어그로가 안가 안가. 아 진짜 방패.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 진짜 방패. 방패 한번 들어볼까 그냥. 아 근데 두 손이 좀 더. 얜 진짜 탱커여가지고. 어머 저 이상한 벌레는 뭐야. 나 방패 좋은 걸 안 얻었잖아요. 드는데 의미가 있나 몰라. 방패를 안 써서. 그 때 초기화에서. 그거 했던가. 잠깐만. 가족 방패. 중량은. 지금 매우 가볍기 때문에. 좋은. 그나마 나은 방패가 뭐가 있을까.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건가. 제일 나중에 얻은 거잖아. 근력이 없어서. 얜 들 수가 없네. 엄청 무겁다. 돌덩이라서 그런가. 얘는 지금 제가. 근력이 부족해서 들 수가 없어요. 근력을 거의 안 올려가지고. 그나마 들 수 있는 게 이거네. 마력이니까. 자. 잠깐만. 정렬을. 일단 아이템 종료로 잠깐 바꿔서. 76. 74. 75. 77. 와. 좋긴 좋은데. 지금 들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좋은 건데. 근력이 부족해서 들지를 못하네. 70. 그나마 이거다.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들고. 해보죠. 방패로 뭐가 잘 될지는 모르겠다. 방패를 잘 안 쓰거든요 사실. 패링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최대한 구르기는 하겠다만. 14. 우선 столько. 인데. 춤 위에다 보낸 게 before. grosse. 아악. 안 불렀어. 왜 안 들어오냐. 아직 안 불렀네. 아악. Got выход. 아악. always done. 추라를 한번 터지고 아 아 뭐야 이거 아 유진 이런 것도 쓸 수 있었어? 와 바닥이 안보여 바닥이 아 쉣 이런 쉣 번개 아 근데 이거 페링 막는거 스태미너가 굉장히 많이 빨리네 근데 한번은 막을 수 있네요 스태미너 때문에 데미지는 안들어왔는데 방금 그래 가자 이번에야말로 같이 싸우자 위험할 때만 막자 위험할 때만 막자 왜 저기서 간보고 있어 싸워야지 아니 저거 왜 앞에서 간만 보고 있는거야 때리는 모션이 없네 그러게요 왜 멀리서 간만 보고 있는거야 어 어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랬던가? 양손이 좀 더 세다 그랬던가? 아우 이게 같이 들어가? 즉사기 패턴 쓸 때는 데미지가 왜 안들어? 한 번 더 걸리면 죽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턴을 자꾸 까먹는다. 아 비켜봐.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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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가까이로 못가네 아 아 비켜비켜 아 아 저거 포션이 없어 어 야야야야 하필 버게 와 없다 드디어 포션을 다 썼구만 물방울 한 번 꺼내볼까? 우리 물방울 아니야 물방울 꺼냈다 설마 물방울이랑 물방울 궁금해서 꺼내는데 깨는 거 아니겠지? 여기가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지 않을까? 우리 물방울이 물방울 대미지가 그래도 때리는 대미지가 나만큼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의 절반 그러면 영체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노영체로 한번 깨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레벨로 이 레벨로 노영체는 좀 그러겠지? 잘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아 아니야 협력자가 더 세련나? 협력자는 탱커고 영체는 영체는 그래도 굳이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영체 부르자 아우 야 근데 물방울 불을 시간이 없다 각오집 Gravel 정말로 그 라고 유한 우리 전 여러분 근데 이 오 잠깐만 영체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 나만 죽지 않으면 괜찮을지도 어 그러고 나한테 우는데 계속 맞냐 이거 우리 영체 대단한데 어 영체 자식 이거 협력자보다 더 도움되는데 아 아 야 이거 물방울 불 타이밍도 어렵네 아 물방울한테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간다 아 물방울 없이 싸워봐 아 아 아 싸우고 그러지 불을 시간도 안주면 어떻게 싸우냐 바깥에서 부르고 들어갈 순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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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링을 좀 하고 올까 뭔가 깰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깨진단 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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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로 막을 생각을 하다 차라리 아니 아니 영체 아니 아니 이거 영체 없이 싸우라는 소린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협력자 써서 싸우라는 소린데 아니 뭐하게 느리게 오는 거 진짜 진짜 열받아 아 젠이 야 이거 추를 터지도록 대박이네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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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야 이건? 봐라? 뭐야 아까는 못 본 패턴이다 아 야 이거 잘하면 영체 쓰고 잡을 수 있겠다 추를 터지니까 진짜 확 터지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일 월요일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어요 떠올려 당장 떠올려 아 이거 짤랑거리는 소리 또 났네 없는 줄 알았더니 왜 돈소리가 나냐 이거 잘 싸워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 영체가 아니 내가 살아있어야 물방울을 부를 거 아니여 영체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네 저렇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불러 화장실 가는 척 노영체국 유튜브 강의 보고 오신 거 각긴 합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공략법이 그렇게 존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친구도 그냥 타이밍 잘 봐서 때리면 괜찮아 보이는데 바로 해 바로 그럴 지 너 오 잘 때린다 오 아니야 오 데미지 잘 들어간다 아이씨 아 잠깐만 잠깐만 두 바퀴 아 아 아씨 꼬리가 길어 저 데미지 혼자서 때린 거야 영체가 굉장히 세네 안되겠다 혼자서 좀 해봐야되겠다 아니야 괜히 고집부리지마 깰 수 있을 때 깨야지 니가 뭐 소울 장인도 아니고 깰 수 있을 때 깨야지 무슨 염체를 쓰니마니를 해 오 전에도 잘 쓰네 어 오 하윤님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물었을 때 난 노형체 클리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영체 쓰고 겨우 깼어라고 말하는 짝침을 떠올려보십쇼. 저한테 그런 명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편안하게 즐겁게 게임을 깼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치마 이 친구 노형체를 어떻게 깨. 한 번 도전해봐 다시. 다시. 오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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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받지 절대 안받지 노형체크를 어디 5천원에 5천원에 노형체크 클리어 누가 받다 이거 괜히 저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단가가 안맞네요 지금 이 난이도를 어떻게 노형체 5천원으로 나도 노형체로 깨고 싶어 욕심은 있는데 나 피아녀 나 피아녀 그래 저 3천 명 넘게 보는 스트리머도 영체 쓴다고 응 안해 미션 노형체 미션 안받아 한 10만원 넘게 한 20만원? 아니야 한 30만원이면 생각해볼게요 안돼 안돼 노형체는 그럼 그럼 쓰라고 있는 아이템인데 근데 영체 부르기도 힘들어 이거 애초에 처음부터 공격을 욕좋게 안맞아 맞아 아 오 이거 안걸리네 오오 역시 영체 즉사기로 안걸리다니 오오 오와 영체 야 영체가 나보다 쎄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진짜 번드가 미쳤네 아씨 영체가 다 때리고 있어 영체 잘한다 야 나도 때리고 싶은데 야 거리가 안난다 야 야 영체가 너무 좋은데? 노형체에 한 푼 보태려다가 실패하시고 미션 건 사람 찾을 것 같아서 참았음 이미 애초에 미션 걸 때 닉네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그거 안된다며요 미션 추가 금액 넣는 거 안된다며 한 사람이 그 금액을 내는 거 아니에요? 추가가 안되는 거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추가를 안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것도 약간 도박 느낌이라서 그런 거 같아 돈 거는 거잖아 난 여기에 만원 걸겠어 이런 느낌이라 추가 금액을 안받는 거 아니야? 미션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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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 공격하려고 뒤돌았잖아 친구야 근데 영체가 진짜 세다 그냥 계속 도망만 다녀도 영체가 죽이겠는데요? 지금 저 느낌은 도망다니기만 해도 영체가 죽일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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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엄청 세서 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의외로 안되네요 한바퀴 도는 거라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뛰려고도 해보고 굴러도 봤는데 한번은 맞는 거 같아 뭐지 방금? 방금 처음 안에 뭐 맞았어? 방금 뭐야? 방금 처음 안에 뭐 맞았어? 이거 뭐 맞았지? 맞는 것도 못 봤어 아 맞다 애초에 내 체력 소환 체력 써서 구간 거지 참 아 이거 너무 빨리 보인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방패를 들면 전해가 안 써지는 전해를 전해가 왜 안 써지는 우와 출혈 터지는 거 봐 전해를 못 쓰는구나 한 번은 어찌 아 이거 두 손으로 잡는 키가 뭐였지? 두 손으로 잡는 키가 뭐였죠? 이걸 못 쓰잖아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손으로 잡는 키가 뭐죠? 두 손으로 어떻게 잡지? 아닌데? 세무가 아니에요 세무가 아니야 아 아 아 이렇게구나 아 오케이 한 번만 됬어 lex leo 한 번만 만들자 아이고 몸이 빨리 부졌어 부셔 먹으려고 포션 먹으려 했는데 손작당했네 포션 먹을 시간 없고 영체 부를 시간 없고 반박자 빨리 부르네 얘가 첫 번째인데 얘 첫 번째 보스예요 쉽지 않구만 아 아이고 죽었다 너무 죽었다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할게요 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들어가지 마자 들어가지 마자 들어가지 마자 아 아씨 사거리 아 아 어 걸렸다 대미스도 얼마 안 들어갈까 좀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한테 왜 그래 내 친구 때리라고 친구 불러줬잖아 친구 불러줬잖아 야생사자 사육하기 쉽지 않네 오우 처음은 왜 이렇게 다 봤나 오우 아 나야 갑자기 나야 왜 우리 영채 뭐해 영채 왜 멍 때려 나 맞을 동안 왜 멍 때리는 거야 달려와야지 친구야 저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어 아니 봤잖아 방금 아니 방금 보지 않았어요 나 번디에 맞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거 방금 봤어? 갑자기 쳐다..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열심히 때리다가 와 데미지 진짜 돌았네 데미지가 데미지가 진짜 미쳤어 데미지가 데미지가 미쳤어 내가 한 대 때릴 때 한 800 들어가나요? 뭐 영채가 좀 더 높은 거 같기도 하고 그게 왜냐면요 지금 영채 부르느라고 제가 아 일어나 그걸 쓰잖아요 피를 쓰다보니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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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방은 진짜 욕심이다 정말 아무이거 영채를 때리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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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우 아이고 3개 썼어 아 미친 푸신 아까워 아 뭐야 갑자기 바꿔 아 뭐야 맘에 안 들었어 뭔 소리 갑자기 바꾸네 아우 야 얘랑 같은 방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그냥 욕심내지 말고 포션 먹을 거 욕심내지 말고 먹을 걸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너무 아깝다 아무튼 영체가 좋긴 하네요 아 2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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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거랑 그거랑 같이 터졌네 와 저 구르는 거에 방금 억가당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네 1초라도 어깨야 꼬리에 뭘 달아놨길래 저렇게 데미지가 세냐 아니 보니까 저만큼 체력이 이렇게 크신 분이 많이 없던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깬 거야 이거 깨신분들 나만큼 체력 있는 사람 많지 않던데 이거 굴렀는데 벽이라서 당했다 아 많아요? 아 그래요? 네어머센터 적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비슷한가 보네 영체로도 깨기 쉽지 않은 거 보면 고마워 포션 벌 시간을 먹을 시간을 죽는구나 먹을 시간을 죽는구나 먹을 시간을 죽는구나 어 근데 영체 너무 많이 맞았네 아 진짜 아까 아까 욕심만 안 냈어 너 방금 잡았는데 포션 먹고 버티기만 해도 잡는 거였는데 버티기만 해도 잡는 거였는데 다시 아이고 또 세 개 먹었네 아이고 또 세 개 먹었네 뭐 추려 아 한바퀴 도는거 자꾸 깜빡네 쟤도 가까이 못간다 어 방금 장비 한 손으로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나 방패 안들고 있었잖아요 내가 부를 때 모습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부를 때 모습이 아니었던건가? 아 저 빙글빙글 도는거 왜 자꾸 깜빡냐 아 저 빙글빙글 도는거에요 영채한테 가게 좀 시간을 줘야 되나? 너무 될 욕심을 부리나? 아니 애초에 제가 저 영채한테 어그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때리자마자 그냥 바로 뒤돌아서 날 쥐어 패버리네 간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아우 구석지에 들어가면 좀 불편한데 오 출발 터졌다 아 뭐야 영채가 때리는데 왜 날 와 바닥에 터지는 거 야 바닥 때리는 건 제가 더 많이 때려왔는데 왜 나한테 날이야 바닥이 바닥이 안 보여 바닥이 번개가 터질때 바닥이 안 보이네요 바닥을 좀 보고 피해야 되나 일단 그냥 어그로를 아이고 분산해서 맞는다 뿐이지 저거 번개 터질때는 저거 번개 터질때는 자기가 공격하고 싶으네 공격하다가 와 와 범위 진짜 개넓어 아 아 범위야 진짜 미쳐 어그루를 내가 끌고 아니야 잠깐만 싸우는 방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촉발은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지 피하기가 안 되네 어 바로 걸렸네 이게 때린... 어 맞네 거리가 아니네 이거 거리가 가깝든 말든 그냥 지 맘대로네 이거 봅시다 실험 한 번만 아 아니네 이봐 이봐 지 맘대로 때린다니까 이거 이거봐 이거봐 봐봐봐 지금 저거 때린다고 어그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어도 저러는 거 보면 그냥 지 마음임 그냥 지가 때리고 싶은 사람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명체 공격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됩니다 아 저거 뛰어오를 때를 이번에는 연기 패턴부터 가네 맞냐 이거 아휴 근데 맞어 지금 그거 뭐냐 뭐냐 DLC 평가 별로 안 좋다 했죠 복합적 떴다 그랬던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좀 패턴이 좀 절로라서 그랬나 난이도 때문이구나 그거 아니야 DLC 입문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지 진작에 엘들링 계속 했으면 이거 안 어렵지 진작에 맨날 엘들링 했으면 안 어렵지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발자가 근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유입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 마치 방송하는데 오늘 처음 본다고 진작에 나를 알지 못해서 진작에 나를 알지 못해가지고 나이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본편에 비해서 확 올렸다는 얘기가 많다고? 아 어렵긴 해 좀 피한다의 느낌보다 부딪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차라리 주먹으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이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알았다 또 사거리 짧으니까 또 투덜대겠지 아우 데미지가 진짜 장난 없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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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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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깼다 나이스 그렇지 아 좋아좋아 아 됐다 됐다 잘했어 잘했어 친구 우리 잘 싸운 것 같아 나름 좋았어 잘했다 좋았어 좋았어 나름 잘했다 나이스 아니 나도 못하지 않았어 나 방금 전기 피하는 거 봤지 막 못하진 않았어 12만원 아까 5만원만 있었어도 아까 그 5만원만 있었어도 레벨5PT 나의 5만원 지금 먹었죠 소요금의 0원 저쪽이네요 일로 나가야 예스 나이스 오만 소울 내 5만 소울 됐어요 됐어요 저도 막 몇십 시간씩 하고 싶진 않습니다 뒤에 가서 영체없이 싸우면 좋겠는데 사실상 여기도 영혼제가 있네 사실상 뭐 인정협회는 진작에 본편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영체없이 싸운다 한들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냐 돌 굴러고 그런 거 아니지 저번처럼 탑이요 그림자에 숨겨진 우리의 탑이요 나선이요 그분께 신을 그분을 신께 인도하라 우리를 구원할 신께 하윤님의 엘드닝 황금나무의 그림자 1일 오버스쿨의 첫 단추를 축하드립니다 아직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욕심이 너무 과하시네요 아직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림자 탑에 남긴 편지 다섯 보스를 나중에 영체없이 해주겠지 영체없이 싸우는 거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니 보고 싶어요 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조사한다 그림자에 숨겨져 봉인되어 있다 뭐야 어디 뭐 패턴이 있어 여러분 막 고통받아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으악 하는 것 보단 아 아쉽다 할 수 있었는데 뭐 이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 사람 화 좀 그만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걸 봐야 되나 잠깐만 침의 기사 레다가 남긴 편지 미켈라의 발자취를 쫓는 동지들에게 남겼다 이 너머 그림자에 봉인된 답에 신의 문이 있다 미켈라님은 분명 그곳에 가실 것이다 반신해야 하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십자를 더듬어가며 동쪽으로 가겠다 십자를 더듬어가며 동쪽으로 가겠다고 십자면은 아까 그거 같은데 그 나무 아 깜짝이야 정화유닛에서 사명 나오는 거 좀 보고싶다 미친놈 정도는 했으니까 길이 어딜까 일단 길이 여기 아니라는 건 확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 여기다 아 지금 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길 나가서 나가서 이제 일로 가야 되겠네 여기 길은 맞아요 창고 열쇠 같은 거 얻었어 벽을 때려볼까요 아 맞다 막 숨겨진 벽이 있고 막 그랬지 막 옛날에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글쎄요 창고가 어디일까 여기 때리기조차도 안 되네 옆구리로 지나가는 길 없나 근데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아 그 앞에 있는 불 잡아보자 거인 거인 잡아보자 거인 방향이 이쪽으로 했으니까 저 위쪽일 수도 있어요 어 거인 여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이쪽 그 거인이 얼마나 줄지 궁금하네 그 거인 한번 잡으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지 12만원 들고 죽기는 싫은데 아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여기 축복으로 왔어야 되네 그래도 저렇게 덩치 아 잠깐만 발로 차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뒤통수를 먼저 공략을 해보면 가까이 가면은 불을 막 발로 차고 그러지 못할 거야 점프하나? 와? 아! 오우야야야야 오! 안돼! 불의 변기였네 불의 변기! 아 점프가 있구나 오! 비 온다! 야 잠깐만 비 오면 또 의외로 약한 녀석이 될지도 기회다 찬스야 의외로 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저봐 저봐 불타오르는게 줄었잖아 저봐 아니네 바다가 보이면 우선 뷰 단이 보이면 리버뷰 하윤님 보이면 알라뷰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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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점프 타이밍 맞춤 타이밍 맞춤이 드럽고 있다 12만원 12만원 12만원이면 올릴 수 없어요 아 씨 아니 여기서 12만원은 금방 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건 나중에 잡자 저건 나중에 잡자 그 머지 같은 거 현실에서도 12만원 벌기 빡센데 12만원을 맨땅에 버렸어 하윤님 차이밍 잠시만 15만원 순 없으면 과연 어어 아잇 아니 이런 위진 내가 谷 금방 뭐가 그렇게 빨라 이씨 오 감야 이 여기 애들이랑 싸우는 건 포기해야겠네 일단 들어가 아 저기 있다 축구 영체 어차피 불렀어도 금방 탔을 겁니다 아마 영체가 점프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영체 키고 싸웠어도 똑같았을 거야 아 그렇게 힘들게 잡아놓고 맨땅에다 버려버렸네 언제 또 노가다를 해서 아 그냥 룬을 까가지고 올리지 야 이 멍청이 6천원 멍청인가 아니 룬도 있으면서 진짜 바본가 어 쟤 뭐야 어 쟤 NPC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 NPC가 아니었네 야 너 검 좀 탐난다 아 이제는 마법을 쓰는 거 있냐 얼마 주냐 한 만원은 주냐 한 2만원 주나 아니야 한 5천원 주려나 아니 또 왜 한 손으로 들고 있대 아 12만원을 잃어버리고 기운이 쫙 빠졌어 왜 괜히 그래서 쓸데없이 호기심 가지면 안 돼요 전에도 얼마 안 나왔네 아 아 아 미치지나 너 어디서 온거야 거지같은 놈아 너 어디서 뛰어왔냐 뭐야 저거 아니 너도 저거 맞으면 죽을걸 뻔히 알면서 그걸 이렇게 달려오니 바보같이 여기도 마법 쓰는 애인가 마법 쓰는 애가 있는 곳인가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아 씨 또 온다 아 씨 이런 개 쿠션 좀 먹어야 되나 이런 개같은 쟤가 저쪽으로 걸어오게 해가지고 이거 한쪽으로 쟤를 좀 유인해서 싸워야 되겠어? 이 위에서 싸워야지 안되겠다 저 넓은 공간에서 싸우면 아 근데 멀리 있으면 그거 하던데 마법 쓰던데 이리와 그래 차라리 여기서 싸워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 위에서 싸워야 되겠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욕심부렸어 12만원 너무 아까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12만원 정도면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벌어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벌 수 있어서 몇 번만 잡으면 벌 수 있어 아니 여기는 그래도 오? 어어? 어? 훌렴? 오 쟤 잡기 드럽게 어렵네 아까 출혈 터질 땐 좋았는데 좁아서 그런가 오히려 여기가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뒤쪽으로 유인을 할까? 저 뒤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 안되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좀 더 유인을 아 근데 왼쪽에 벽이 있나? 왼쪽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어보이는데 저 마법사 접근하기 전에 왼쪽으로 부르자 공간이 좀 넓은 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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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운받다 irst 아IM 저ved accusations 너무 빨려 굴렀다 와 저거 진짜 뒤쪽으로 가려고 해도 아 내가 약한 건가? 내가 약한가? 와 얘도 오래 걸리는데? 잡고 싶은데? 얜 거인 잡을 때 얘는 좀 별론데 아 이 들어오면은 못 부르네 뭔가 저 옆에 거리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옆에 거리는 괜찮은 것 같네 선수로 올 때 됐다 선수로 올 때 됐다 선수로 올 때 쇼핑하고 선수로 올 때 쇼핑하지 않았다 죽으세요 오시 아 한 대만 아 한 대만 제작진이 DLC 만들 때 본편에서 제일 극혐 요소만 찾아봤다고 하더니 매 순간이 극혐인 듯 아 한 대만 아 한 대만 진짜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 어 부딪혔다 아 됐다 강공격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지 8,600원? 어? 8,600원? 나쁘지 않은 금액인데 8,000원이면 나와라 이 자식 복수의 시간이다 나와라 두방컷 저 시키 까불고 있어 조용 조용 어 좋아 룬 좋은거 같았네 조용조용 이제부터 12만원 언급 금지 12만원 얘기하면 벤델일거야 12만원 말하면 바로 혼낸다 저 위에도 있네 오라 죽어라 죽어라 이맛 아니겠스 오 뭐야 깜짝이야 줄줄이 오네 줄줄이 어? 잠깐만 저쪽 동굴도 있고 이쪽도 있네 뭐하는 데지 아직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막 그런거 있을거 같은데 이 위 뭐 있다 뭐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오 상자다 레이디소드? 오 이게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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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리 입수순 레이디소드 경대검 아 이게 그 그 아니요 저 온라인 했어요 아 재접해야돼요? 어 아까 떴잖아 아까 하나 뜨지 않았어요? 뭐 그림자 뭐시기에 하나 썼 아 아닌가? 안 떴나? 지금 쓰고 있는게 제일 맘에 들어서 바꿀 이유가 없으니 제접을 해야 된다구요? 그냥 가보죠 뭐 이 앞에 거짓말쟁이 있다 이런거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힌트 따위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이런 데는 어떻게 올라가지? 돌아오는 길이 있겠다 저쪽도 아이템 있는 거 보면 지금 빌드 찾아보면 뭐지? 빌드 보면 그게 많더라고 경대검 빌드가 많더라고 미안하 두명 컷? 와 쟤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날 보는 것이냐 어 들켰다 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쓸 수 있을 만큼 쓰자 오케이 어 뭐야 이지하네 잠시만요 여기 상자가 있다고 넌 뭐냐 종기사의 제작서? 종기사? 영체인가 이거? 영체였던가? 이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평소에 이런 걸 켜놓고 다녀야 돼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놀래라 필요없나 아이템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십자에 닿는다 일단 아까 그거 그 편지랑 같네요 오케이 여기도 강화하면 되겠다 닭발 보니까 닭발 먹고 싶네 아 하나 더 모아야 되지 참 좀 뭐랄까 이번 아직 이것밖에 안 하긴 했지만 좀 지저분하네요 게임 지저분해 내가 하긴 빡세 게임이 아 뭐야 오 저 밑에 굴도 있는데 죽어 인마 여긴 뭐야 이 밑에도 뭐가 있나 본데 근데 일로 내려가면 이라고 얘기하고 싶 근데 여기 내려온 이상 다시 못 올라가네 일단 내려가볼까 아 화살 따위를 얻으려고 내가 이곳에 내려온 게 아닌데 아까 그 아이템 있는 데인가 여긴 뭐 하는 데야 동물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 지금 성이라서 어디로 가야 되지 괜히 일로 왔나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여기가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지 지하수로인가 발길이 닿는 대로 기름 기름을 어디다 쓰는 거지 불 피우는데 쓰는 건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피우는 건가 흐르는 건가 흐르는 건가 흐르는 건가 아 방패든 애들은 맞다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어딘야 여긴 어디야 어 저기 아까 내가 왔던 데인가 아 어 어 전 지금 얼털결에 맞는 길로 온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 안 열릴 것 같았거든 맞네 올덜덜에 맞는 길로 왔네 그러네 그러네 길을 바로 찾았네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게 맞았네 근데 내가 그걸 안 만져서 그렇지 문을 안 만지고 가서 그렇죠 다들 갔을 것 같아요 뭐야 뭐가 죽었어 화살 쓰는 애들이 극혐이야 쇼 쇼 쇼 쇼 쇼 끈은 어디다 쓰는 걸까? 중간에 계속 보이거든요 진짜 풀숲에서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마 깜짝깜짝 놀라잖아 암을 없었다 아니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그냥 가야겠다 보이나 너? 어? 어? 네? 뭐지?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 그러네요 같은 검이네 잡으면서 안 가면 고통이라 와 근데 너무 끔살인데 아 깜짝이야 근데 저 마법사 안 잡고 가면은 또 안 잡는 대로 편할 거 같은데 아홉사가 세 명인 거 같네 아 왜 자꾸 저기서 나와 와 잠깐만 와 나 진짜 한 대를 못 때리네 한 대를 못 때리겠네 아프다 이 녀석은 내가 방패를 들까요 전회를 쓰면 안 되겠다 자동 파밍이네 강아지 강아지 와 미쳤다 데미지 쟤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안되겠다 이참에 제 만나기 직전에 방패 들어와야 되겠어요 와 와 뒤에 쫓아온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디까지 하우 그냥 달려 달려야 되겠다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모르겠지만 쟤까지 역으로 끌리면 답이 없어 와 와 뺑글 돌아서 때리는건 좀 아 마법사 아 마법사 새끼 어디 엘들링이 닥스3보다 어렵냐구요? 아니요 본편은 닥스보다는 엘들링이 쉬운 편이에요 제가 체감했을 땐 왜냐면은 메커니즘도 훨씬 좋고 일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고 점프도 있고 굳이 아 아 본편은 괜찮은데 지금 DLC는 장담할 수 없네요 일단 첫번째 보스부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 이런 개같은 경우를 봤나 어디까지 와 에이아이 맞아요 풀피로 있어야지 무조건 무조건 풀피 아 마법사 그만 아 아 쟤땜에 신경쓰여서 아 아 저 마법사 때문에 저 마법사 때문에 저 마법사 때문에 신경쓰여서 아 미친 피 차는건 적으니까 비 차는건 적으니까 차는 건 적으니까 차는 건 적으니까 차는 건 적으니까 이거 차고 가보자 얘 어딨어 아 저 밑에 있네 얘 아까 나를 어떻게 본거지 쟤는 20무고는 끊임없이 들어오네 꾸준히 아 저 강아지 저거 저거 아랫길도 있기는 하네요 저기 뭐가 있길래 저기 뭐가 있길래 오우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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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 친구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어딘가에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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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하는 데지? 아악 이거 뭐지? 방금 얻은 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아이템이야 이거 아씨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오냐? 일단 아이템은 먹었는데 저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저 반짝반짝하는 애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버리고 와서 죽으러 가야 돼 방금 얻은 게 뭐지? 탈리스만이네 자세를 지속할 시 공격을 강화 이게 무슨 소리야 자세를 지속할 시가 뭐지? 어떤 자세? 아 아 아 이 쓸모없는 거를 위해 내가 아 그렇게 쳐맞아서 죽었어야 했나 이거 몰래 돌아서 돈은 먹어야 되거든요? 아씨 어떡하냐 뒤에 가까이 가도 모르니까 뒤에 가까이 가도 모르니까 나 쟤랑 못 싸우겠어 좀 더 강해진 뒤에 오겠다 아 아 됐다 마리카님 당신의 아이를 안 웃어서 그리고 부디 보여주셔서 이성전 언제 끝납니까 별거 아니군요 별거 아니군요 루트 아 아씨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기억해두겠어 내가 강해지면 너 다시 잡으러 온다 쟤가 좀 좋은거 줄거 같은데 아 온다 두마리는 좀 못봤는데 아 두마리 같이 죽이랬을게 와 얘네도 너무 아파요 얘네도 너무 아파요 진짜 아프다 나 돈 얼마 있었어요? 돈 얼마 있는지 못 봤는데 저기를 조심히 들어가야 한다는 별로 없었어요? 한 6만원 넘지 않았어요? 이거 돈 귀한 줄 모르고 6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 돈 귀한 줄 모르고 얼마 없었다니 가 인마 가 인마 나 가야 된단 말이야 안 오겠지?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됐어 들어갈 때 한 명 나오니까 하나씩 처리하면 돼 8만 9천원 이거 뭐지? 아이템? 아니구나 너 어디서 온 거냐 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겠지? 맞네 고작 그런 작은 방패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조심해야 돼 뭐야 아 마법사구나 어디로 가야 되니? 내려올래? 여기가 새로운 길인가 봐요 잠깐 지도 한번 보고 아 쟤 어그로 끌려서 지도도 못 봐 야 어디까지 공격하냐 아 지도 좀 보고 싶어 지도 좀 보여줘 아 됐다 아 드디어 어 드디어 된다 여기로 넘어가서 지도 구하면 되겠네요 아 오케이 이거 이거 봐 밑에 먼저 내려가면 통수 맞을 게 뻔하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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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딱 떨어지기 좋은 위치에 오라 오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미친 추척 추척 추척보기도 있었어 한 명씩 오라 조금 어그로 풀고 갑시다 계단에 올라온 애들 순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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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시사하게 야 무한도탄인데 어 오케이 순서대로 그렇지 순서대로 또 와 너 아까 떨어졌던 애구나 오 오 뭐 전화로 쓸 줄 아는구나 뭔가 여기서 쓸만한 아이템이 있다고는 하던데 무기가 저한테 맞는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출혈 무기가 있나 오 오 야 야 떨어지기 딱 좋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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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떠러지해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이야 너랑 상대해 줄 수 없어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어 상자다 어 휘석검 열쇠 그래 맞아 어 또 있네 저 녀석 이리와 오 야야야야야 어 이거 안되네 허어 개쎄니 진짜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뭐 제가 제일 약하니까 10만원 넘었어요 지금 11만원인가 그래요 이거 잘 챙겨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진짜 어 뭐야 여기는 뭐지 아 나 뒤쪽으로 갔지 참 어 방패다 방패네 잠깐만요 내가 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다 치명 100은 뭐야 내가 들 수 있는 것 중에 괜찮은 방패네요 또 제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가야 돼 치명타를 막아준다는 거겠죠? 치명타 때리는 애들을 치명타로 공격한 애들이 아마 데미지인지 치명타인지는 모르겠다만 엄청 센 애들 있잖아요 막 한 번 때릴 때 진짜 막 미친듯이 센 애들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 달려야 돼 무조건 어 소울이네 아 100원 정도 있을 건데 이걸 그냥 발로 차버렸네 아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 무조건 걸리는데 안 걸려? 오 역시 조용히 걸으면 이런 것도 안 걸리는군요 얘는 싸워야겠다 얘는 가는 길이 있어서 이리 와 넌 싸워야 돼 오 아씨 오 잠깐만 하나 더 먹어 아 쟤는 야 이거 어떡하냐 잠시만요 쟤 뒤로 와 얘 아 진짜 잠깐만 쟤 일단 피해봐 잠깐만 도주할 수 있는 도주로를 너 나중에 내가 잡으러 온다 넌 아이템보다는 돈을 많이 줄 것 같은 앤데 느낌이 딱 보니까 여기 오 오케이 이거 있으면 잡으러 가자 위에 이거 있으면 저 친구 잡아도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서는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4만원? 잠깐만 눈 보자 4만원? 3만원 만원 정확하게 계산해 정확하게 계산해 3만원이 3만원 먼저 까고 정확하게 4만원 정확하게 4만원이네 딱 4만원이네 그러면 맞추자 어딨냐 어딨냐 어딨는지 자꾸 까먹는다 어딨는지 자꾸 까먹는다 어딨는지 자꾸 까먹는다 이건 아니고 단정 있는 덴가 아 헷갈려 아우 지도 여기가 아니던가 무기 방패 옷 탈리스만 내눈엔 아 여기다 첫번째 있구나 3만원에다가 4만원 여기 3만원짜리 있거든 아이템 갖고 있어도 근데 저는 잘 쓰질 않아가지고 이거 아 생명력 지구력이 부족하진 않아 아니 생 아니야 부족하진 않아 그냥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세서 HP가 부족한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뭘 올려야 되냐 일단 기량 100가지만 찍어보고 기량을 100가지 찍어보고 진짜 데미지로 부실 수 없는 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근력은 기량캐라서 어차피 한번 리셋할 수도 있잖아요 리셋을 도저히 안 된다 그래 발견력이 뭐지 이건 제 기준상 기량을 한번만 더 높일게요 데미지는 잘 나와서 물론 제가 이리저리 잘 피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종자가 있나 그치 없지 종자 파밍은 다 했던가 자불 한번 가보자 이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싸워볼 수 있어 싸워보자 그렇지 뒤돌기 한번만 하면 잡으면 데미지가 센 녀석이라 그렇지 와우 단속 6개 쉽네요 쉬워 4천원? 뭐야 얼마 안 주네 한 8천원 줄 줄 알았더니 아 저 친구 돈 줄 것 같았어요 느낌상 뭔가 무기 줄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 여기서 무기 주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날렵한 녀석들이었어 저렇게 묵직한 느낌이 아니었다고 단속 파밍은 잘 되네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여기다가 이제 파우더 뿌리면은 녹터넬리 하면은 갈 것 같지 않아? 거기서 쓰는 헤리포터 텔레포트용 하루 같애 불빛이 어쩐지 어쩐지 여기서도 쓸 수 있어? 아 너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얜 뭐냐? 보스다 잠깐만 벌레가 방충망울 뚫고도 참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계속 들어오네 이쪽이 보스고 잠깐만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나? 뭐지? 아까 내가 들어온 길이 이쪽인 거지?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 가자 모기 말고 요즘 러브버그 때문에 가자 너 누구냐 아 나 마법 쓰는 애 개 싫어하는데 쉽지 않아 데미지는 뭐 그렇게 해 와 잠깐만 데미지는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니 일단 오 오 얘 봉정 오 잠깐만 와 와 얘는 공속이 엄청 빠르네 잠깐만 아직 몰라요 2페이지 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이것만 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쟤 얘 있어도 얘로 한번 테스트해보자 어? 다른 분이시네 치매기사 레다? 어 뭐야 불은 줄 알았더니 안 불렀네 어 아까 편지 남기고 간 그 사람이잖아 약해 보이는데 아프네 어 얘는 영체 쓰면 금방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영체 없이 싸우는 건 조금 잠깐만 얘는 좀 이거 한번 사용해볼까? 치명타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한번 한번 사용해봐 너랑 같이 싸워보자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자 어 그러고 보니까 나 아 어차피 돈 얼마 없구나 아이고 맞았다 패턴 한번만 볼게요 와 아 쟤가 쓰는 거구나 아 난 깜짝이야 원거리 원거리 Clement 됐을 줄 알아 그런데 데미지가 얼마 안들어가는데 지금 진짜 약하네 credit card 확실히 탱거는.. 탱커로 쓰기는 좋네 근데 얘가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 약간 무슨 바늘 야야야 이런거 나한테 기회를 주라 이 친구가 그걸 잘하네 오 2페이지 오 2페이지 봤다 잠깐만 저거 뭐냐 저거 오 데미지 봐 와 근데 나도 이쑤시개인데 저 친구가 그거는 잘 넣었는데 데미지가 진짜 진짜 그거다 이쑤시개다 이쑤시개 바늘이네 바늘 잠깐만 이러면 이거 한번 써볼까 아까 보니까 엄청 조그마한 마법 마법 막는거 하나 있던데 마법 방패 예전에 마술 쓰는 애 상대할때 쓰라고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제일 나은거 같다 마력 화염 화염 아까 화염 잠깐만 불 맞기 좋은거 있나 그냥 가자 증거도 뭐 비슷할거 같네 제가 봤을때 영체 쓰면 또 잡기 쉬울거 같애 너 너랑 싸울란다 너 들어오라 아이 소환하고 있을때 들어오면은 불러지지가 않네 아 들어오지네 아 들어오지네 좀 늦게 들어오네 생각보다 출혈이 안터진다 아우씨 패링 어려워 야 이런건 내 놔주라니까 일부러 그러는거 같애 어 추멜 터졌다 어 아까보다 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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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쯤은 부르면 영체 못불러요 옭씨 뭐야 내리 찍고 돌리는거면 구르기 구륙 2번이면 되나요 어 져 뭐야 저거 보니까 범위가 이거 있는 범위 전체 다인거 같은데 아니 근데 데미지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요 나은 편이예요 갈아! 발걸이 손 깔아! 확실히 방패가 좀 맞기는 편하다 아우 근데 아이씨 먼 거리 공격이라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쉽다는 말 하면 안 되겠다 쉽다는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니까 바로 죽네 아까부터 나 원래 방패는 잘 안 쓰는데 이게 쳐내는 키가 뭐지? 쟤는 패링에 안 들어가려나? 근데 방패 돌고 있어도 써지는데 알아서 쳐지나?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초반에 내가 몇 번 더 맞을 순 없어 이 친구가 맞아야지 이 친구가 맞아야지 가자! 가자! 한 대 때리고 왜 때려맞은거야 오! 왜 나한테 때리지를 못하겠네 아까는 잘 때렸나 봐 아! 아! 나를 아우! 방자 쓸 거였냐 어 맞네 이 전체에다가 쓰는 건가 봐 저거 빡세네 아니 내 캐릭터 데미지가 이 정도인데 도대체 다른 거 올리신 분들은 근력 올리신 분들도 있겠지? 난 기량 몰빵이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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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우, 나한테 뭐냐? 와 얘 싸우기 너무 힘들어 저 패턴 파악이 안 되는데 엘들링 본편에 있는 보스도 쓰는 마법이어서 다만 제가 속도가 빠르니까 내 짐 갖고 쓰는 무기가 이것 뿐이라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애초에 지금 이것보다 좋은 무기가 없어 물론 강화하면 좀 다르겠지만 아니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이 무기에서 바꿨다고 나조차도 포기할 순 없지 잘해봅시다 오 나 쫓아오네 오 이 사람 데리고 혹시 몬스터 잡으러 다닐 수도 있나 어느정도 아 아 아 아 아 한 번 터키버키면 너무 약하다 오오 잡기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이거 걸렸을 때 해야 되는데 데미지가 풀이 아니면 저 공격 한 번 맞으면 죽는 것 같은데 버프 포션 먹어보자고 뭐 어떤거 말하는거지 뭘 먹었으면 좋겠지 아 잠깐만 하긴 이런거 잔뜩 있는데 강건이 뭐지 아 먹을만한게 없는데 아 먹을만한게 없는데 죽음의 축적이구나 영약 포션 조합한걸? h 포션 몰빵인데 아 데미지의 대부분을 경감한다? 뭐야 더 좋은 거 있었잖아 난 저렇게 꾸진 걸 왜 갖고 있었던 거지? 자신이 폭발한다 폭발하면 난 안 죽나? 데미지가 잘 들어가나? 나랑 붙어있는 애한테 스태미나 최대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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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사람의 HP 이거는 같이 하는 사람 그거네 이런거는 쓰는 아이템이잖아 불 빼고 이건 아니고 돈이고 아 이거를 쓰면은 그 죽였던 보스의 스킬을 얻을 수 있나 이건 지금 아직 하나도 안쓴건데 이걸 먹어야 되는거잖아 이걸 먹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 근데 이거 시간이 있지 않던가 아닌가 시간 없었던가 할머니한테 가면은 아 그래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성배의 영약을 마시고 일단 아 왜 공격을 안해 왜 공격을 안해 아니 너 가만히 뭐 왜 가만히 있는거야 너 왜 거의 가만히 서있어 와서 좀 때려 반대쪽으로 끌고 갈걸 반대쪽으로 끌고 갈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칼은 왜 이렇게 길어? 너무 많이 맞았네. 그렇지. 오 뭐야 얼마 안 들어갔어. 탱크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근데 내가 더 많이 맞았어. 나 지금 이거 몇 회 했죠? 14번이요? 얼마 안 했네. 4잔은 몇 회 했지? 4잔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4잔은 30번은 넘은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영체 부를 수 있네? 혹시 구트나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영체 부르면 무조건 깬다 이거. 영체 부를 수 있는 걸로 되지? 영체 부르면 무조건 깨야돼. 영체 부르면 무조건 깨야돼. 영체 부를도 깨야돼. 영체 부를도 깨야돼. 영체 부를도 깨야돼. 영체 부를 수 teams. 응. 학교. servarsi 가 station. 왜 그래? 这是 dumpいてтовplain? 这个人不是抗疫情. aging过错的, 死亡状 사고. 都是 nak留意到赌路. 拒 esa人不错的… 안 돼 이거 죽어 야 쌍검은 좀 이상하다 왜 갈수록 더 쎄지는 것 같지? 영체 만능.. 아니 영체는 맞죠 협력자 불렀을 때 피 주는 속도를 보면 왜 더 쎄지는 것 같지 점점 학습을 하는 느낌이야 이거 이 안에서 먹고 들어가도 그거 되나? 들어가도 되겠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지? 굳이 들어가서 먹을 이유는 없지 아 내 실력이 죽어진 건가?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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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 어! 아우 터질때가 된거 같은데 아우 근데 얼마 안들어가 아우 와씨 하나 더 먹어 그냥 망했는데 확실히 영양먹으니까 데미지는 좀 덜한거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아이고 뭐 맞아버렸나 아이씨 못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점프 세번으로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셋 다 물방 와 이제 타이밍이 살짝만 늦어도 한대는 처맞겠는데요 한대는 꼭 맞을거 같은데 근데 이게 맞고 한번 씹히는게 아니라 점프를 해서 튕겨나가는거라 한번 실패하면 죽을거 같은데 점프 자체가 있어가지고 와 빡세네 그거같애 무희 느낌 무희 보는거같애 나 지금 노래도 왠지 무희스러워서 마음에 안들어 아이고 아이고5 나 오우씨 때리고 어 지금 무이 보는 느낌 아 내가 모르고 절반 이상을 못 넘어가는구나 새로운 패턴을 보긴 했어 또 그러네 설립원 느낌도 나네 노형체를 하시는 분들은 레벨이 굉장히 높겠지? 어느정도 레벨 높이 올려놓은 쪽에서 하지 않을까 아씨 소환되는데 시간걸리는데 오라 오우씨 오우씨 아 아 저거 쓰는 바람에 앞 앞잡이 못했어 아 앞잡이 짓 좀 해야되는데 앞에서 아 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방패를 막고 있는 건지. 오, 안 돼. 안 돼. 제가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저거. 아. 근데 이거 영체 꺼내도 영체가 저렇게 계속 막고 있으면. 아니야. 둘이 싸워서 데미지가 저렇게 절반까지 줄어들었다면? 영체로 싸우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체로 싸워볼게요. 영체로 한번 싸워보자. 우리의 아, 너도 방패들이었구나. 어우, 데미지 좋아. 어우, 쉴을 터져. 죽어, 좋아. 아, 왜? 이거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될 거 같아. 쟤도 근데 방패 있으니까 쟤도 방어막 잘 쓰네. 방패. 어우! 쟤도 방패 잘 쓰네. 잡겠는데요? 어디 뭐야? 아! 아! 아, 욕심부렸다. 진짜 대단하다. 응? 나 자신 대단해. 아... 대단해도 이렇게 대단할 수가. 아... 대단하다. 대단해. 쉽게 가는 법이 없다. 아, 근데 방패이 있으니까 헤링을 되게 잘하네. 방금 찍혔으면 죽었다. 여기 방패 생각보다 잘 쓴다. 맑은 네. 아 아 나이스 와우 마무리 좋았어 역시 물방울 네 파트너다워 좋아 난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돌 때 출혈 터지면서 잡았어 이 맛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영체로 이렇게 쉽게 잡으면 이거 맞는 거야 영체로 이렇게 쉽게 잡아도 되는 거야 아 이 무기를 준다고요 아 지금까지 난 이 친구 버릴 수가 없네요 일단 여기서 거기 어떻게 가지 틈새했다 틈새했다 아 여기 있다 대축구 어렵게 하려면 영체 안 써도 된다고요? 아니 봐봐 영체를 써서 이렇게 뭔가 약간 확실한 뭔가가 있다는 건 내가 영체를 잘 쓰는 건가 데미지를 잘 올려는 건가 콜린의 방울은 뭐야 어 여기 있던 친구가 놓고 간 건가 아 1회차로 왔기 때문에 쉬워서 아 와우 와우 물방울은 풀강이라 풀강 물방울이 이렇게 셀 줄이야 할머니 어디 있지? 어? 뭐야 도끼 이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지? 추억에서 힘을 얻는다 아 방어구 아 여깄네 아 이거는 1레벨 아니 걔네들인가? 처음 걔네들이구나 추억을 먼저 쓰고 아 근데 지금 스펙 나쁘지 않은데 나 뭐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물방울 하나면 믿고 해도 되겠는데 이거? 근데 이제 물방울이 싸워도 죽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한번 새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도 뭐 있네 쌍생아이 두구 가볼 뭐 많이 있네 뭐 많이 있네 여기 와서 뭘 안 주웠구나 내가 할머니 있는 방이 어디 할머니 있는 방이 어디지?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데 죽 죽 죽 아 그 할머니인가요? 그 단속 파는 할머니 들이 여기 있었던 건가? 아 여기 안쪽이구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어머 이렇게 많았어? 어? 얘는 가지고 있었어야 됐나? 방울은 다 받치는 게 좋으려나? 일단 다 받쳐야지 왜 방울 거래가 떠 있지? 저건 받치는 게 아닌가? 협력자 외모가 같아진다 아니 이런 것도 필요해? 협력자 외모가 같아진다래 와 단속 진짜 비싸다 기억 슬롯을 늘린다 이건 뭐 굳이 지금 뭐 할 게 없네요 이거 초보자분들한테 팁으로 거기 써놔야 되겠네 너무 어려워서 화가 나신다고요? 그럼 당신의 파트너를 꼭 강화시키도록 하십시오 이지하게 재밌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영체 유효 뭐 이런 거 어? 이쪽이 아니었네 이게 영체 풀강이면 영체 풀강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으면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내가 기랑캐라서 그런가? 아닌데? 뭐 그런 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지? 뭔가 데미지는 엄청 센데 막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건 기분 탓일까? 겨루기 소망 승려랑 겨루.. 겨루야 된다고? 으? 이거 얼굴 왜 이래? 으? 이거 얼굴 왜 이래? 그 여성들은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잘 어울린다 하지만 이해하자 너의 것들은 없지 얼굴이 썩었네 벌레가 이렇게 있는거 보니 얼굴이 썩었어 소울 전문이라니 여기 똑같은 말인가? 나의 심장을 이곳에 버린다? 다른 말이네 레벨 하나 올리죠 기량은 일단 무조건 100까지 올리자 83,000 여기 지도보고로 가자 여기로 쭉 가면 되네 아니 그래도 방패 덕분에 방패 잘 안쓰긴 하는데 방패 덕분에 많이 안 맞았어 약간 이득 봤어 저기 있다 뭐야 쟤 저기 또 있어? 쟤는 언제 잡을 수 있는 거야 저거 불의 거인 성화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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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주변에 돌아다니는 애 많네 아 뭐야 잠깐만 이런식 하나 먹었는데 이만큼 보이는 거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인가 4개? 4개? 4개인가? 지도가 4개인가? 느낌이 딱 그러네 4조각이네 크긴 큰데 4조각 정도네 아까 축복 방향이 어디였죠? 아까 바람이 흐르던데 방향이 있던데 퉁 따단 딴딴 없구나 지도를 보고 움직이자 아래위 이렇게랑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일단 오른쪽으로 갑시다 왜냐면 저희가 메인 같으니까 다른 보스부터 좀 보호가야지 오른쪽 내가 가는 길에 아직 안 빠졌던 길이 있나 오른쪽 길로 빠져봅시다 이건 뭐야 메르메스의 잔불 불이 있네 여기 화염 데미지가 넘치는 애들이 가득하려나 저렇게 뛰는 애들만 보면 트리가드 생각나 일단 저쪽에 뭔가 용이 있을 것처럼 생긴 둥지 느낌이 여기도 상인들이 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상인들을 어디서 찾지? 어? 게이득 게이득이다 게이득 돌아다니다가 발견 어? 저기 축복 있다 나이스 역시 이런 거 찍어놓는 게 먼저야 파밍 잘 되네요 아니야 잠깐만 나의 육체를 깎아 이곳에 버린다? 어? 잠깐만 육체를 깎아 이곳에 버린다? 근데 말이 다른 거 보니까 쟤 뭐해? 쟤 항아리한테 행패부려 오 이봐 뭐가 이렇게 마음에 뭐야 저 정도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살아있는 거란다 저 정도면은 유저 아니야? 유저? 아니 뭐가 이렇게 화가 났어 개발자가 막 몰래 들어와있고 막 이런 거 아니지 양으로 변신해가지고 동태 살피기 나 이쪽에 하나 있는데 저쪽 여기에 페어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소울 찾는 거 좀 오래 걸리겠다 느낌상 구석구석 버려진 소울 이런 거 안 보여 밑에도 있네 여기는 뭐하는 데지? 여기 들판 왠지 그거 나올 것 같아 욕 나올 것 같아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아 오! 나이스! 오! 오! 아 미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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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야 너 어디서 왔어? 뭐야? 이 자식이 여기 있어봐 시간 바꿔 아니야 낮으로 바꿔 저 친구 무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싸울 때 여보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옆으로 갔으니까 내가 저 옆으로 갔으니까 뭐야? 노래 뭐야? 아 아 뭔가 걸리면 다 두두둔 두두둔 도망간다 싸울 생각이 없었구나 위치 파악해 어디야? 저 속상 뒤쪽인가? 어디서 온 거지? 위에 있나? 아닌데 어디서 온 거야? 내 돈은 어딨어? 근데 내 돈은 어딨어? 내 돈은 어딨지? 아 저기 있네 안 돼 안 돼 나 돈을 먼저 먹고 싸우고 싶은데 야 잠깐만 잠깐만 아 3개 먹었어 돈 됐다 8만원 이럴 순 없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죽어라 가면 발찌 어 아이템 주네 와 진짜 공격 틈이 없어 가지고 혹시 모래깔트 하나 더 먹고 아니 싸움의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돈을 1400원이 뭐야 더 줘야지 더 줘야지 여기는 소울을 뭐 거의 그거 해야 되나 보다 몬스터 잡아서 벌어야 되나 봐요 따로 파밍 아 또 있어 아이씨 아이씨 으 잠깐만 멀리 도망가는게 좋겠다 다른 애들 어그로 끌릴바에는 자리를 좀 피해야겠어요 아우 아우 아 아 아 아 그 친구가 돈이라도 많이 주면 내가 볼말을 안하겠는데 2천원도 안나와 의미가 없어 이쪽인가? 오 저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용이다 용이다 용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영혼 불꽃 용 얘네들이 날 공격하진 않겠지? 아 안되겠다 쟤네들 나 공격해 아니야 얘들아 우리는 지금 더 큰 적을 같이 물리쳐야 할 임무가 있는데 왜 나한테 아이고 아우 미친 개아파 활수 운해 너무 아픈데 와 잡고 싶어도 뭐 안되는데요 저거 저기 친구들 다 죽고 나면 싸워야 되나 쟤는 아직도 나보고 있어 어떡하냐 저거 한번 싸워볼게요 어 아니다 아 아닌가 아 아니다 괜히 9만원 이러면 아니야 싸워봐 잡긴 잡아야 돼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요건 나중에 잡자 이거 돈만 가지고 다시 튑시다 와 와 저거 분명히 메인은 아닐거란 말이죠 저거 분명히 메인은 아닐거란 말이죠 아 저렇게 금방 죽을지 몰랐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휴 저거 돈을 어떻게 가져갔냐 저거 상황에서 어딨냐 돈 내 돈이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우 일로 나와있네 뭔지 모르지만 무기를 얻었다 일단 들어가 어그로 빼게 어 왔다 쟤는 나중에 잡는게 좋겠어요 역시 어려워 데미지가 상당해 음 성이 조그만한데 하아 진짜 어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 있네 나와 그 안에서는 다른 애들 어그로 끌릴 것 같아 그 안에서는 다른 애들 어그로 끌릴 것 같아 오우야 뭐야 쎄 줄 알았는데 축복받은 뼛조각? 쎄 줄 알았는데 별로 안쎄네요 이거 원거리 애들이 어디서 뭐 활 장착하고 있을까봐 투척 당구 갑옷 소리 난다 뭐지? 누가 걷고 있는 소리가 나 이런 데 보통 룬이 있는데 축복받은 뼛조각? 이게 그건가? 뭔가 강화하는 소재인가? 그래서 세 번째 보스 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못 가겠지 흐흑 의외로 이렇게 얘기해서 도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세 번째 만날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뭐냐 뭐냐 불안하게 왜 아무도 없냐 뭔데 불안해 왜 아무도 없 침대 안에서 오 아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아! 아! 아 놀래라 뒤에서 찌르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오 날아다니는 녀석 오우씨 아 놀래라 날아다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아까 큰 녀석이군 오우 어 아! 아!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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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어어! 뭐냐 너! 오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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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뭐 잘못 눌러가지고 어? 싸울만 한데? 뭐야? 얘는 세 번째 보스 중간 보스 같은데? 중간 보스 같아 얘 아! 나 이 녀석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그분의 방송에서 활로 그렇게 사다리 타면서 열심히 잡던 애가 얘였구나 사다리로 교체해가면서 잡던데 그게 얘였구나 얘 쏠쏠하다 5,000원이야 약한데 의외로 돈을 많이 주네 저 날개에 개멋있어 발키리 날개 같아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도 되나? 어? 이따가 옵시다 느낌이 안 좋아 저것도 잡고 다시 와야지 난 돈이 더 중요해서 아 또 당했네 또 당했네 또 당했어 주는 거면 좀 멋있을지도?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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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싸우자 저 안에는 장애물이 많아서 싸우기 좀 번거로울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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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오! 아 점프해도 맞는구나 아 뭐 잡을만한데? 많이 어렵진 않네 저 친구 좀 잡을만하다 패턴이 좀 데미지가 좀 아까 만났던 애들보다는 데미지가 좀 약한 느낌이에요 이 다음 업글이 15만.. 18만인가? 15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뒤통수 후려치고 해야되겠다 너무 적나라하게 근데 앞을 보고 있어가지고 뒤통수는 못치겠고 근데 저 전회에 좋으려나? 좀 멋있긴 한데 여기쪽에 앉네 사용 용도가 보스에 맞게 잘 일단 사용이 보스에 맞게 잘 될지 모르겠네 아이씨 어디서 나오냐 약간 멋있기는 하지만 내가 쓰기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냥 오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러면서 일단 풀피로 싸우자 좋은건 일단 다 써 좋은건 일단 다 써 나오라 번째로 robust 아 앞잡이가 안되네 이거 그냥 반대로 구르면 되네 뭐야 이 친구 너무 쉬운데 8만원 오 전회 도가니의 모습 이따가 그거 찾으면 아 뭐야 축복이 있었네 괜히 저쪽에서 왔잖아 괜히 저쪽에서 왔잖아 고마워 5만원 좋네 좋아 여긴 떨어지면 죽는 곳이구만 이 친구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니었네요 여기서 써보자 그냥 여기 온 김에 차라리 여기서 써보자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쓰면 뭔 느낌인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디서 어디서 써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내가 지금 쓸 수 없는 건가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장비 죽인 무기로 뜨지 왜 어 아 무기를 다른 걸 선택하고요 아 아 오 속성도 부여할 수 있네 벼락 신성 일단 들어봐 10m 어딨어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아닌데 아 아 아 아 오른손으로 들어야 되나 오른손으로 들어야 되나 오 오 오 스으으으으으으으으음 개 멋있긴 한데 아니 기왕 줄거면 개처럼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도는 것도 있어야지 무기 성능이었어 그거 날개만 있으면 뭐해 그러면 잠깐만 애초에 얘는 설정을 못하는 건가 안 뜨는 거 보면요 얘는 전혀가 고정인가요 아닌가 내가 못 찾았나 그러네 못쓰네 그러네 없네 저는 낭만으로 갑니다 그냥 오리지널이 낭만이지 새로운 거 나왔다고 옛 것을 버릴 수 없다 낭만 있게 음 아 근데 이제 배고파 아 그렇군요 어허 종군사제 제작소 두 번째 일단 내가 저쪽에서 왔고 여기 성은 여기 성은 다 탄 거 같네 이 밑은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 통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음 다시 가자 아 아 네 혹시 지금 여기서 엘들링 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체 영체 사용 안 하고 싸우시는 걸 추천할게요 영체 쓰니까 너무 쉽게 잡더라고 영체 안 쓰고 싸우는 걸 권장할게요 네 싸움에 좀 재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직접 해보니까 좀 그러네 영체는 최대한 안 쓰고 아이고 정면에 고인이 있네 업 거인 고인 피해서 generated 아 깜짝이야 노형체를 잡고 단가가 안 맞는다니까 노형체 미션 뭔 소리지? 어 뭔 소리야 어딘가에서 거대한 룬이 부서졌다 어 뭐야 매류의 힘도 망가진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야 원래 그런 거 추천하려면 스트리머부터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것저것 해보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일단 영체 사용하는 걸 사용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애초에 뭔가 영체가 쉬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잡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정말 잘 잡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저는 영체 없이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크냐 이건 또 개 크네 올라가나 아니야 고통받는 거라기보단요 이 엘들링 자체가 좀 보스를 부시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영체랑 하면 그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영체는 비추합니다 하지만 전 그런 맛을 싫어해서 영체를 쓰는 겁니다 다른 취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뭐지 보스가 나올 것처럼 생긴 건가 아 맞네요 어 이거 트레일러에서 봤던 하마 그렇다면 그런 맛을 보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 갑자기 갑자기 보스 뭐야 아 얘 메인보스다 하마는 사람을 찢어 데모로 보여줄 수 있냐고요 한 60번 보여드렸잖아요 사자 아니네 혼자서 60번 한 건 아니긴 한데 야 이거 뭐냐 얘 얘는 심지어 아 얘 이거 타이밍 어떻게 피하지 아 야야 나와봐 나 돈 좀 아 야 이건 아니지 가둬놓고 패는 게 어딨어 아씨 5만원 잃어버렸어 또 5만원이야 또 5만원 5만원 그방 모아 영체 없이 싸워보기는 할게요 이 친구는 원거리로 던지는 건 없으니까 빼고 이렇게 가 어 됐다 협력자 없어 보여요 뭐 두더지 같아 하나보다는 와 씨 어 아 좀 험난한데 아 씨 영약 안 먹고 왔다 잠깐 죽을게요 어 즉사기는 아니네 영약 먹고 들어와야지 타이밍이 영약 안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는 좀 느려서 구르기로 피하면 쫓아오는 것 같아 오히려 달려서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달라요 막상 하면 물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물러오는 느낌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보이냐고요 5쯤 안에 깰 거 같냐고요 좀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을 주세요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미션을 줘야지 돼도 않는 미션을 클리어 아니에요? 노형제 오프? 그냥 오프? 도전? 도전이면 가능하죠 오케이 저 그러면 가능하죠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프만 해봄 와 씨 데미지 미쳤는데 허어 아 씨 저 친구도 맛 남반하진 않아 와 씨 한 번은 씹는다 쳐도 한 번은 씹는다 쳐도 데미지는 되게 잘 박히는데 아 아 아 씨 타이밍 공격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씨 여기 너무 좁아 아 머리가 이 머리 데미지 아니까 머리 범위가 얼마나 큰 거야 이거 미치겠네 아 꼬리 공격은 없나 꼬리 공격은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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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 잘 때렸는데 좋아좋아 네 안 하면은 그러면은 화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마우스라는게 아니라서 키마가 아니라서 락온 안하면은 카메라 돌아가는게 많이 느려요 제가 좀 느리게 해놔가지고 안하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두번 글렀는데? 아 아씨 욕심부렸다 아 이건 욕심부렸다 아마 패드보다는 이런 게임이 패드 최적화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키마가 훨씬 날거에요 이거 만약에 소울게임 잘 안해보신 분들이면 저도 이거 익숙해지기까지 오래걸려가지고 소울게임 잘 안하시는 분들이면 키마가 훨씬 편할거에요 화면전환이 훨씬 좋아가지고 아 패턴이 바뀌었네 아 이 친구 앙큼한 놈 아 이거 두번이냐 아 물렸다 아 이거 화면 풀리는거 진짜 개빡치네 갑자기 락온 풀리는거 싫어요 하아 2분 하만데 콧불소랑 아 감사합니다 다섯번 한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미션도 까먹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쪽도 터지는거 어떻게 보이나 얍 오우 크로마키가 좀더 예쁘게 보이는데 아 아 아니 포션 아 아 포셔드 포션 설정을 안 해가지고 아니에요 협력자가 없다는 건 혼자서 깰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협력자 없는 거 혼자서 깰 수 있는 난이도의 아이라는 거지 제작진이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게 아닐까 없지? 내가 못 찾은 거 아니지? 어 잠깐만 근데 뭐 하나 안 먹고 왔네요 잠시 생각해보니까 아까 아래쪽에 아이템 안 먹고 온 게 생각났어 아까 안 먹고 온 거 있어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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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사다리 타고 내려간 거 안 먹고 왔어 요고 요고 이게 생각났네 상자도 있었는데 아이고 뭐가 자꾸 던지니 아우 밑에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아 더 맞자 단석 뭐가 있을까요? 단석 다 단석이네 영묘석은 뭐지? 노다지네 노다지 말 그대로 진짜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는 그런 거구나 그 앙빅으로 치면 행운이구나 행운 앙빅으로 치면 행운이네 행운세택이구만 아이템 아이템 뭐 나올지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자체 하드 모드 라곤이요 쉽지 않은 건 압니다만 쉽지 않은 건 압니다만 아 아씨 뭐야 피하겠는데 아 아씨 타이밍 아 아 뭐인지 알겠다 아 아 거지같은 아 사거리 안됐어 와 두번 부르기야 이렇게 안되나? 아! 죽었다 아니 이게 왜 두번 부르기가 안되냐 안경 벗었다 나 안경 벗었어 와 와 아 아 호션먹으려고 했는데 아 얘 꼬리 잡기가 안 되네 엉덩이 치기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엉덩이 때리기 느낌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한 동물을 다 섞어놨네. 강철의 연금술사 니나급인데? 방금 깜짝 놀랐어. 말만 하면... 미나 맞나? 오빠... 아니, 이거 왜 안 찔러져? 저 포인트 아니야? 아우씨... 가시공격... 저거... 저 반짝반짝 빛나는 데 가는 거 아닌가요? 쟤는 포인트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찌르기가 안 되지? 앞잡이가 안 돼! 아닌가? 저 위치가? 아... 노크톤 바뀌었네...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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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형체를 왠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느낌은 아 왜 아까부터 이거 나와 아 보면 아 아! 타이밍 잘못 눌렀는데 내리찍는 순간에 눌러버렸네 본체 부르자구요? 무슨소리에요 지금 본체로 하고 있잖아요 영체는 그냥 내 파트널뿐이야 날 인정해 주십쇼 내가 보여줄게 영체 없이 깨는거 보여줄게 날 인정해 주십쇼 날 인정한 경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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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큰 애가 때리면 나 같아도 죽을 것 같긴 하다. 이해를 하고 갑시다. 이거 때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버리자. 아, 버리간다. 빨리 굴렀다. 빨리 굴렀다. 아, 저 뛰어오는 거. 저 뛰어오는 게 진짜 흑혐이네. 오케이. 오늘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낮에 올게요. 내일 낮은 좀 일찍 와서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싀나 잡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두 개로 만족하고 내일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11시까지는 아니고 다시 2시에 올게요. 아니, 11시까지는 아니고 다시 2시에 올게요. 점심 먹고. 게임은 한 3시에서 4시부터 시작하겠지만. 아무튼 2시. 저번부터 원래라면 2시였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좀 길게 할게요. 이건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 게임은 4시에 시작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서운하게 왜 그래. 마치 내가 2시에 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지마. 서운하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마치 2시에 방송을 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근래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거 이후로. 언니 결혼식 타이밍에 건강검진 타이밍에. 아니, 2주간은, 2주에서 3주간은. 그랬잖아.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쉰러 앞에서 조금 남 Went. 엄. 리그ナ이밍에 확인. 극. 횜정은? Foods. veil. ссыл. 권 hoor. 보여. 명. 루.